고인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그쪽 팀 누구 나오실 거예요? 우선 지금 누구누구 죽었어요? 타락한 사람 나와봐 승관준, 슈아 누가 감독이에요 감독이요? 우리 여기 감독님이랑 코치님이시거든요 제가 감독이고 코치입니다 자, 우리 감독은 저희는 일단 호시쿱스가 출전합니다 오 예! 자 우리 팀은 원우 디 원 디 호시 형 너 뭐야 우리 팀에 뭐야 난 블루칩 아니 감자칩 됐어 가자 이리 와 됐어 됐어 아 진짜 미치겠다 3 2 3 오 고시 고시 진짜 잘한다 고시 고시 뭐야 고시 검사 다리 고시야 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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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물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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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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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다 바람다 아, 원형 바람에 가서 먹어! 더 싸, 더 싸! 물에 싸, 물에! 다 끝냈어! 지혜 씨 형 나겠네. 좋았어, 이겼다! 우리 왜 다 많아야? 이겼어! 잘한다, 얘네 뭐야? 왜 이렇게 좋지? 좋아, 좋아, 좋아!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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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! 형, 좋아, 좋아! 뽑아, 뽑아, 뽑아! 뭐야, 뭐야? 뭐야? 7바퀴! 5바퀴, 5바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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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, 가자! 야, 우리가 그냥 이겼어! 우주선! 3, 4, 5, 가자! 아, 어디라고? 갈 수 있어! 야! 너 누구야, 너 누구야! 너 누구야! 난 블루치! 블루치! 안 돼! 호랑이 간다! 호랑아 잘 가! 호랑아!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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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! 육수선 등쪽 많아! 형, 구수선 5바퀴! 구수선 5바퀴! 빨리, 빨리! 지해줍 빨리 가야돼! 지금 바나나 먹고 있어, 바나나! 아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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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! 자, 한 바퀴 남았습니다 자, 한 바퀴 남았습니다 다 이럴 때 안 넣었잖아, 뭐야 어, 야 불빨해!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, 부스터 부스터, 부스터, 부스터 야, 부스터 빨리, 보누나 빨리, 보누나 아, 너무 되잖아 부스터 좋다 모션 굴려 꼬리야, 뭐야? 꼬리야, 빨리, 보누나 빨리, 빨리, 밀어줘 3초 1 2 1 땡 됐다 꼬리야, 받아, 받아 밀어주는 거, 밀어주는 거 뭐야? 부스터, 부스터, 부스터 부스터 뭐야? 밀어주는 거 아니잖아 밀어주는 거 아니야? 이거 뭐야? 1등 막는 거야, 바리게트 바리게트 바리게트구나 물파리, 물파리 나 쓰면 안 되는데? 나 쏴야 돼? 나 팀인데? 나 팀인데?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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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야, 도겸 나도 팀 때 왜 싸? 물파리 걸려가지고 물파리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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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5 5 5 5 5 5 5 5 6 6 포기하지 마! 소랑이 1등 왜?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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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어 없어 없어 꽤 가 아 훨씬 셀러머니 좋다 셀러머니 좋다 잘해 달려! 호시야 일로와 좋아해 스쿱 크루스티 형 반 하나만 걸려 반 하나만 걸려 누가 진짜 레이스 같아 완벽했어 호시 너무 잘해 잘했어 잘했어 호시야 너무 잘해 크루스티 뭐야? 슬란블루찜 그렇지 이 형 달리는데 입에 바나나가 야 형 형 부스터 장난 아니었어 부스터 짱이야 야 아이템전 재밌네 야 진짜 재밌는데? 근데 이게 우리만 재밌을 것인가 편집도 재밌을 것인가 보는 사람이 재밌어야 되거든 부담 주는 거야? 아 그게 아니라 네 그래서 첫 번째 1등은 호시야 호시야 너 우리 팀에 누구야? 나는 블루 팀 와 호시야 진짜 빠르다 그럼 어떻게 다음 게임으로 진행할까요? 다음 게임 가시죠 다음 선수 저희는 민규랑 도겸이었나? 저예요 도겸이에요 버티 렛츠고 버티 아 옛날 도시락 팀이군요 자 부스터 잘 부탁드립니다 민규는 캐시템을 샀어요 뭐예요 뭐예요? 곡을 샀거든요 아 저도 편히 써요 어 이거 뭐예요? 드리프트 유연해지는 거예요? 평바지로부터 이제 손을 보호하는 아 머리띠는요? 초밥장 사유 저는 제가 아이템 야 얘들아 여기서 물팔이 걸리면 불고한 거예요 저희는 샤워실이죠? 어떤 팀이죠? 샤워실이요 아니 여기서 세차하시면 돼요 어 세차하면 되겠다 킬밤 에에에에에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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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하냐 뒤로봉지 돌아가야지 물팔 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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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파리! 물파리! 민규야 달려! 바나나! 바나나! 바나나 먹고! 바나나! 바나나 어디 있어? 바나나! 야 이거 뭐 바나나 잔치야? 야 1등 바리케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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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야 물파리! 야 물이... 나 끝난다! 나 끝난다고! 야! 야 너로 안 먹어! 안 내려가 야 지금! 야! 그냥 너로 다 안 먹어도 돼! 야 심지어! 같은 팀이야! 같은 팀! 얘 뭐야? 야! 쟤 또 무서워! 오케이! 오케이! 아! 미쳤다! 숨긴 숨잎고 안 으핫! 가일인보카! 야 물파리! 물파리마! 저 Piece야 아이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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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우러들아 우러들아 우러들어 부스터 부스터 야 부스터 야, 화이팅! 아, 이거 화이팅! 다섯 바퀴! 조경아 화이팅! 좋아! 택시 드라이버! 이줘야! 택시 드라이버! 택시! 택시! 또 붙여? 아,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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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니 너 뭐야? 너 뭐야야? 너 뭐야? 택시 드라이버! 택시 드라이버! 나와, 나와! 조경아 화이팅 진짜 뽑아! 어, 좋아 막았어 잘했어! 어, 바리게이트야! 어, 바리게이트야! 아, 우리 팀이야 우리! 하나! 하나! 김민규 바리게이트! 김민규 바리게이트야! 택시 드라이버! 택시 드라이버! 아, 이 말! 아, 한 번 더! 아, 한 번 더! 아, 한 번 더! 자! 아, 한 번 더! 아, 한 번 더! 여기 물 좀 주세요! 아, 아! 아, 아! 바나나.. 야, 너 흔만 먹어! 파리게이트! 파리게이트! 야, 파리게이트! 막, 파리게이트! 너와! 야! 야 아직 없고 있어! 너 그 부스터 잊지 말아봤어? 야 부스터가 부스터 2초도 볼 거야 2초도 너무 안 돼! 너가 부스터야 너가 야 잘한다! 이게 뭐야? 바나나 이제 다가왔어 나 진짜 저렇게 바나나 침착하게 먹는데 처음 봤어 아니 잘 타긴 해 잘 타 뭐야? 야 이 집 샤워실 좋네 이게 사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야 이거 아이템이 더 재밌어 아프다 아 탄수화물 충당 되더라 했네 충당 아니 도겸이가 부스터 썼는데 하필 커브야 내가 비는데 같이 넘어 효과도 못 보고 오케이 여러분 재밌었나요? 네! 저기 물총이 있는데 왜 생수병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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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총으로 전혀 이렇게 댈 수가 없거든 내 상태가 이게 아니요 아니요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착각한 거예요 너가 너무 빨랐다 그래서 이번 판 우승은 민규입니다 민규입니다 민규 저희 팀에서 두 명이나 그러면 우리 게임을 해야 되는 건가?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전 여기서도 저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? 어차피 패자부활전인데 저희 원래 떨어진 멤버들도 껴주시면 안 되나요? 그게 패자부활전인데? 네? 빨리 가시죠? 네? 네? 그 패자 여기가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누가 나가실까요? 나갈게 승관! 안녕 카메라 보고 인사 한 번만 할까요? 고잉 세븐지에! 승관 씨 고깔이 좀 작은 거 같은데요 가면이? 무슨 말씀이세요? 복면감! 복면감 3라운드! 무서워 네 자 여러분 준비! 잘할 수 있어 승관아 너 할 수 있어 시작! 그렇지 그렇지! 옆에서 피치 안 돼요 우리 조회하고 있을게 옆에서 말하면 안 돼 승관 너 혹시 웃고 있어? 야 밤에 이거 보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무섭다 이거 강아지야? 아니야 왜? 아 노래 부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괜찮습니다 노래 부르고 싶다 YOLO TALL RIGHT TALL RIGHT TALL RIGHT TALL RIGHT TALL RIGHT TALL RIGHT 빙빙 도는 나 아 이거 지금 하면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 승관아 왜 안 가 그렇게 가는 옷가 있어? 승관아 왜 안 가 그렇게 가는 옷가 있어? 집에 가는 길에 홀로 TALL RIGHT TALL RIGHT TALL RIGHT 그냥 나가세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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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거기서 좀만 오다가 여기야 그렇지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아니 여기가 다 안 오고 벗어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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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양념 치킨 TALL RIGHT ONE STEP AND TWO STEP TO THE LADY 아 너의 주인공 TALL RIGHT TALL RIGHT TALL RIGHT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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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와 그대로와 옆으로 이제 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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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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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끝 STOP STOP 야 이거 100점 아니에요? 아 이거 100점이잖아 에스쿱 스타트 STOP STOP WAIT A MINUTE 네 다음 누가 하실래요? 조슈아 조슈아 어 슈아 형 슈아 형 저 자작곡 자작곡 부른다 자작곡 지금부터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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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E STEP AND TWO STEP TO THE LADY TALL RIGHT 조심 조심 가 가 갈 때까지 가 가 가 TALL RIGHT 자 오른쪽으로 걸어가 두발 손이 머리 어깨 TALL RIGHT TALL RIGHT TALL RIGHT TALL RIGHT TALL RIGHT TALL RIGHT 여러분 방향만 말하시면 안 돼요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꺾어 이젠 180 오직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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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렉스 직진 직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잘했어 STOP STOP 외로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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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기 쳐도 돼? 어떻게 사기 치고 말 안해도 사기 치잖아 형 인생 왜 이렇게 사기 치는 거야? 재밌잖아 왜 이렇게 인생을 사기 쳐? 해봐 한번 보여줘요 안 도와줄게 해봐 자 가만히 있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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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다 1점 와 와 천재 천재 어? 양이 문제적 남자 나가면 이건 천재야 지우가 미쳤다 99점 해 자 선관님 하면 도전한다 난 안 건드리고 안 건드리고 오케이 시작 안 건드리고 어떻게 가? 으응? 안 건드리고 어떻게 가? 으응? 안 건드리고 어떻게 가? 으응? 어! 어!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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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안 앞뒤게 인마? 너는 너의 인생 사기 쳐도 안 되네 야 명언 제조기네 팩북 제조기야 팩북 제조기 마지막 찍어주세요 마지막 도깨비 마지막 도깨비 왜 안 나와? 왜 안 나와? 자 자슬 자슬 잡고 야 물 1.5 2초짜리 없냐? 민규의 잔! 아 불팔 있다 야 부스터 부스터! 부스터! 야 부스터! 부스터 나 부스터! 얘들아 나 부스터! 야 나 부스터라니까! 야 너무 할 거 아니야 이거? 아 부스터 나한테 아무도 안 들어줬어 와 야 이거 어지럽네? 형 나 부스터 아 뭐야 형이 없구나 내가 지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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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난 호시야 그래도 난 간다 야 파이팅 와 참 천빔! 천빔! 죄송합니다 아 너무 하자 아니야? 이번 판은 내 거야 2번 판은 내 거야 1 2 3 4 뭐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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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리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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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바리게이트를 쳐도 나는 바리게이트를 이겨서 바로 나갑니다 하나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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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탓 좋아 아 이렇게 그만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아 힘들어 자 다음 손님 자 다음 손님 다음 손님 아 물팔이다 뭐야 자 다음 손님 다음 손님 부스터 부스터 가자 얘들아 한 번만 밀어줘 끝 끝 끝 끝 끝 안 돼 자 구수야 손님 왔다 손님 손님 가는 준비 희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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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어쩔 수 없다 이거 희귀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또 물이야? 아 바리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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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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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밀겨 밀겨 가능성 있어 밀겨 가능성 있어 우와 야 잘 먹는다 바나나 희귀 진짜 개판이다 호시 햄찌 희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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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바나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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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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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뭐야 나 운영자 희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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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희귀 1등은 희귀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 희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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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 3등 남았습니다 희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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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나나다 바나나나만 볼래? 없지 바나나 주저있어 주저있어 아 나 아까 첫번째 불통하는데 아무도 안 내놨는데 희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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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형 이게 벌칙 아니에요? 희귀 야 이거 뭐야 이게 벌칙이야 희귀 희귀 흑소 방 정하기보다 더 긴장되는 지금 이제 몰아주기 릴레이 개주 개주죠? 작은 거 개주 아이고 그쪽에서 많이 나오시네요 자 여기 좀 일렬로 서져서 일렬로 여기 딱 3대3 개주를 준비하는데 지금 7명이잖아요 한 명을 가위바위보 이기는 한 명은 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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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를 한 명 고르고 이제 3 3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세요 안 안 안 내면 진 고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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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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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3, 2, 4 오늘의 독려가 되겠네요 네 저기 된다 안 되면 진고 가위바위보 감사합니다 우와 나 한 판도 안 했는데 우와 그러면 이리로 와보세요 네 승관리는 아쉬우니까 저희가 물총 세레모니 한 번 이렇게 세레를 한 번 하죠 하나 둘 셋 이제 이 여섯 명에서 팀을 묵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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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묵지 오케이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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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 에이스들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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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도 에이스 맞네 그냥 다 빨라 좋습니다 기끄없고 화목하게 세븐틴답게 아름답게 끝내겠습니다 야 너 남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오케이 이렇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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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우 원우 어 달려 스포츠 내자 좋다 아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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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우 조주아 세차해야지 말아야지 밟아요 조주아 이겨야지 에이 원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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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 우주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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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얘들아 물빨이 없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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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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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고 우 colleague ША한 더 달려요 더 달려요 azi distress mixed 물 으아 늘렸어 짜시 짜시 온다 온다1 조리야 거기 둘 다 물파리야 quo이시요 여러분 물马 ey 아 cope 앗 물파리가 안 걸리네 물파리 물파리 anf 물파리 오십죠 아 아 자식이 일킨데 왜? 방금 팔이 물팔이가 진짜 많이 나왔어 아 홀려 와 아 좋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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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물팔이가 없어 간다 렛츠고 렛츠고 그래 나는 끝났으니까 이제 준비해 물팔이 면 잘했어 저는 최선을 다했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오죽다 오죽다 번호야 번호야 번호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번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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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물 걸려 물 걸려 어 물 걸립니다 1등한테 1등한테 번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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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걸렸다 빨리 가 빨리 바나나 좋아 바나나 걸렸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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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우와 나이스 좋아 가자 중형 가자 아니 왜 여긴 2개밖에 없을까? 야 이거 너무 빠른다 왜 왜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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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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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준호 번호야 빨리 빨리 야 가져봐 가져봐 물팔이가 더 유기해 다시 맞네 번호가 할 때 이게 옛날에 물팔이다 아 진짜 에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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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번호야 번호야 가 자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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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호야 떨어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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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최고야 야 형은 진짜 짱이다 야 이거 진공이 있을 거야 안 돼 조식 조식 하얀 너네 아이 아유 진짜 아우 미안 봤지 그만해 그만해 평생 가자 우리랑 그만해 형이 평생 갈게 안 돼 이상하지 아 너무 웃겨 아니 왜 옷 속에다가 너 물을 아 아 아 아 아 나 나 나 빨리 빨리 맨범 맨범 바리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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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봐 비켜 아니 아니 그거 맞아 하나 둘 셋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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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전이 너무 재밌었어 재밌었어 자 그럼 3등부터 3등이 누구죠? 일단 3등 에스쿱스 2등 고시 1등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민규 2등 야 축하드려요 섹시 민규 섹시 소감 한 마리 해주세요 상품이야 이거 어차피 우와 상품이야? 진짜요? 집에 가져가 오늘 트로피 대신 트로카로 베이비 자 민규씨 오늘 1위 소감 어떠신가요? 저한테는 사실 제 허벅지로 인해서 너무 쉬운 경기들밖에 없어서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해줘야지 저를 응원해주는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자 2등의 소감도 들어보시죠 들어보자 들어보자요 제가 마지막 경기 때 부스터만 썼었었더라도 아 지금 부스터를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1등이었는데 3등 3등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등은 없고요 자 3등은 3초 드리겠습니다 저런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에 다 3등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스 저희가 다 한 팀이에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부스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릴레이 경주였죠 네 경주에서 진 한 팀이 세체를 하게 되는데요 고아직이었죠 어떻게 누가 졌다고 생각하세요? 아 제가 졌어요 왜냐면 마지막 이제 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지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야 그래도 길을 만들어가는 그 자세 디임머니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럼 DA팀이 누구누구였죠? 명호, 버논 명호, 버논 명호, 버논 명호, 버논 표정 바이오 조슈아 그러면 이제 제 형인 조슈아 솔선수범하면서 열심히 세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합시다 네 글로벌즈가 세체를 하게 됐습니다 야 왜 보인다 다 오 글로벌즈다 글로벌즈 글로벌즈 안녕 설사 잘하고요 아 고잉 세븐틴 슬퍼 말아요 슬퍼 말아요 슬퍼 말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슬퍼 말아요 와 대박이다 나 이거 뿌린다 이거 뿌리고 나서 이거 뿌리는 거지? 응 저 위에 세 똥도 뿌려줘 그거 못 따 우리 와 여기 똥 왜 이렇게 많아? 이게 형 오 차가 너무 더러운데? 형 이렇게 해야 돼 둘이 이렇게 빨리 응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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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팝해 팝팝 동현아 잠시만 여기 와봐 너도 한 번 닦아줄게 네 됐어 오 깨끗해진다 진짜 오 개운하지 않아 응 오 세 똥 오 오 언제 끝나요? 저희 가야 되는데 이제 아 죄송합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바로 끝납니다 사장님 그 안쪽에 제가 흘린 게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아 네 내부 청소는 돈 더 내야 됩니다 엄청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?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